대국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살인적인 이 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전국 방박국에서 나라가 걱정되어서 올라오신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해외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왜 이렇게 불빛 더위도 맞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저쪽에 보이는 종북 주사파들이 이 나라를 폐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들과 매단되는 동지 밖에 없습니다 가히 낙동강 전선에까지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관군이 없으면은 의병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끈질긴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5천 년 역사를 통해서 언제나 우리 민간인들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끈질기게 싸워서 정치했습니다 우리는 의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병은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나라가 안정이 되어서 우리 민초들이 편안하게 잘 살면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자유를 빼고 하루하루가 달라지게 나라를 해체해서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세력들이 지금까지 이 국정을 농단해왔습니다 그래서 참을 수 없이 우리는 딸랑 퇴근께 안하지만은 모든 의지와 모든 뜻을 담아서 이 자리에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부터 하나하나 합시다 먼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를 의문합시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전화통 해주고 댓글 한 줄 달아주면은 그것이 바로 힘입니다 우리 모두 입을 합쳐서 자기 입으로 공산주의자라고 말하고 자기 입으로 신용복을 가장 존중한다는 문제를 물러내주다 다음은 특검을 지원합시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특검 앞에서 노회찬 의원의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밝혀달라고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 제3의 노회찬이 나타나지 않으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제 6일이면은 김경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진실은 결코 가려질 수 없습니다 두루킹으로 우리 이 나라를 다시 찾읍시다 진리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마지막 보루인 국군까지 해체하려고 헤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국군을 보호하고 위호합시다 저들은 핵으로 무장하고 핵물질을 지금도 생산하고 있다고 어제도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적혀하역을 버린 적도 없고 핵을 포기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반의 지피를 연내에 철수한다고 하고 있고 기동군다들 뒤로 물리고 스스로 우리 빗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결코 좌우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군은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아껴야 됩니다 우리 울타리를 커무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맙시다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 상승림이 팍팍해지니까 소상공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댓글 조작이 사라지니까 문제 안에 지주율이 60%로 꼰두박질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 진리 앞에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끝장 보는 겁니다 얼쏘! 여러분 나가자! 나가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진리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이 감사를 지키는 우리 사나이 희백으로 오늘을 산다 독탄을 불과 나를 불을 끊어서 고향과 무거형의 독탄을 위해 정령의 나라인 내가 지킨다 열범의 백불안에 복숭을 건너